아 명예롭게 싸우리라 그거 밖에 없는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별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넣고 돌리는데 별로에요 빠빠빠빠빰 일단 얼방법사에요 얼방법사인데 전리품 빼고 그냥 그거 하나 넣었어요 죽창 죽창 저는 원래 여러분들이 너라는 카드 잘 넣었는데 요즘은 잘 넣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저것 들으면서 배워야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죽창은 그냥 뽀대만 나는거 같습니다 이분 어제부터 안자고 게임만 한건가요 네 맞아요 방송만 했습니다 이분 어제부터 안자고 방송만 했으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죽창과 지겨찾기 한번씩만 어 뭐야 뭐야 이거 차메? 아이디 녹차 아 이제 제가 죽창으로 이제 과거로 가겠습니다 죽창 과거 어? 기가 막히지 파마기사네 모든 사람들이 파마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파마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파마를 한다 근데 파마 수수께끼가 너무 좋아서 하는거 같아요 얼보 아 얼보여야되는데 걸음 여보 헛된수 짜구 봐라 어 한대 맞죠 뭐 아 근데 느낌 쎄한데 이거 신총 쓰러 От 이렇게 한거 아닌가 제가 페이틀리스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최대한 카드 썼어요. 페이틀리스가 없어서 그 사제 전설이잖아요. 이미 썼어요. 그 태엽돌이 태엽돌이 황금 만드는데 800가루 썼습니다. 태엽돌이 기사 황금 2개 만드니까 800가루 날라갔어요. 아 신총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만큼 안줬어. 오늘 방송은 언제까지 하나요? 글쎄요. 좀 과거로 갈 때까지 너무 너무 현대시대라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비밀지기 아 비밀 진짜 몇개야 아우 노 고통 좋아 고통 좋아 고통 고통이 나를 부른다 근데 비밀지기는 내가 제일 먼저 썼는데 제가 처음에 썼을 때 사람들이 막 저거 메슴? 이러고 있는데 다 쓰죠. 개꿀 오아 나왔어 나왔어 오 개꿀 이 정도만 파는 별로 못했죠?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엎드려 엎드려 있을 것 같은데 엎드려 아 안가프 플레임 랜스 쓸 때가 왔네요. 플레임 랜스 쓸 때가 왔네요. 플레임 랜스 여기다 쓰면 되겠다. 아 비밀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하하 참 거래 좀 찾아볼게요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흠로우 구원은 아니네요 그러나 경쟁심 으아아아아아악 흠 으아아아악 빰빰빰빰빰 어 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유파야 흠 차례인가 진짜로? 아까 하나 뺐는데? 괜찮아 이거 못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불기둥 씁시다. 왜냐면 지금은 불기둥 쓸데가 아니에요. 어뢰가 딱 나올 타민이었거든요? 뚜두뚜뚜 총마디 다가온다 오신성어 이거밖에 없나? 이게 최선입니까? 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호호 오 숟가락뒤 어떻게 해? 불기둥 아 안 나왔네 아 안 나왔네 한 대 맞죠? 얼반 깨져도 돼요? 불기둥 빨리 찾아야 돼요 부장입니다 참 두 장입니다 고 딱 됐어 신성은 다 빠졌고요 나의 두 턴 동안 살렸다 이거지 아우 저거 또 뭐야? 플레임 랜스 대자잇댁이 없는거 하나 나왔네 아 얼만 컸고 잠깐만 아 아 신의 한쪽 와우 좀 뽑는다잉? 너 카드좀 뽑는데 카드가 없어 공격하라 체분들 오 뭐야 뭐야 오 전투마? 왜 까지 1 1 2 3 2 3 5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